안녕하세요. 국립납동강 생물자원관 글로벌 생생통신원 3기, 캐나다의 신소리입니다. 저는 현재 캐나다 벤쿠거에서 어학연수 겸 워킹홀리데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콜로니팜 밴딩 스테이션에서 진행하는 오픈하우스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콜로니팜 밴딩 스테이션은 콜로니팜 지역공원 내에 위치해 있으며 새들의 이동 경로와 생태를 연구하는 시설입니다. 오픈하우스 프로그램은 새를 밴딩하고 새의 데이터를 기록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조류 연구 과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밴딩 스테이션은 찾기 어렵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30분 일찍 출발했는데도 늦었어요. 야생동물 서식지역을 지나는 중인데 무서워요. 문이 잠겨있어서 문을 열고 왔는데 뭔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문처럼 생겼어서 좀 무섭네. 발견! 발견! 도착했는데 촬영 협조 관련해서 사전에 연락을 주고받았던 캔더스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 설명해 줬어요. 밴딩 과정에 대해 소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밴딩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새들에게 일련번호가 적힌 가락지를 다리에 붙이는 일을 말합니다. 나중에 다 컸을 때 너무 꽉 끼지 않을 정도의 적절한 사이즈를 사용합니다. 가락지에는 밴딩한 사람의 이니셜과 숫자가 적혀져 있어 나중에 다른 밴딩 스테이션에서 확인했을 때 어디서 날아온 새인지 누가 밴딩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밴딩을 다한 새들은 청가방 안에 넣습니다. 원래는 밴딩 후 풀어주는데 지금은 아기 새들이 이소한 시기라서 금을 근처에서 놓아주기 위해 다시 가방에 넣는다고 합니다. 근처에 어미새와 둥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일을 하는 써니랑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써니는 14살이라는 어린 나이로 벤쿠버에 유학을 왔고 새를 굉장히 좋아해 트레이닝을 받고 있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한국어로 잘 설명해 주어서 이해하기 더욱 쉬웠답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종류의 새들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이렇게 바람을 불어 새의 배를 보는 이유는 지방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지방이 별로 없다면 이소한 지 며칠 되지 않은 상태이고 배가 부르면 이동할 준비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후 새를 직접 풀어주는 활동들도 합니다. 밴딩 스테이션 곳곳에 얇은 검정색 그물이 있습니다. 새들은 나무에만 집중해서 가다가 그물에 걸리게 됩니다. 그물이 포켓 구조로 되어 있어 그 사이에 들어가게 되면 새를 안전하게 꺼낼 수 있습니다. 이후 새를 청가방 안에 넣어 연구센터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밴딩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숲속에서 진행을 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들판에서 촬영을 해서 좀 신기해요. 이렇게 사람들이 옆으로 가는 이유가 그대로 가면 그물에 걸려요. 그래서 이 좁은 틈으로 이동해서 가야 합니다. 새가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새가 하나 걸려있어요. 그물망을 내려서 그물망을 내려서 저러면 딱 포켓 안에 들어가세요. Prisonsик 아래요. 그물이 벌레있어요. 누를 천见을 치고 그물망을 눌러 안 하세요. 그물망을 느끼고 그물망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물이 가장 흥름냐에 그것을 마irs 검색하는 dér와요. 그물이 너무 흥흥 duckãy 자 przed 잔입니다. 다음으로 새의 정보를 기록하는 과정을 보여주셨어요. 새의 꼬리 길이, 부리 길이, 몸무게 등을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새들을 기록하고 데이터화하게 된다면 조류의 이주 패턴뿐만 아니라 서식지 보존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여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허밍버드는 한국에서 볼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안나벌새와 루퍼스 벌새에 대해 소개해주셨어요. 안나벌새는 연중 내내 벤쿠버에서 볼 수 있는 새이며, 루퍼스 벌새는 봄이나 여름에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좋은 기회로 벌새를 손에 올리는 활동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이분은 안나벌새를, 저는 루퍼스 벌새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들, 이런 거니까요. 3, 2, 1.. 안녕! 그거는 더 웃기고.. 그왕이 깊게. 잘 안 유, 그리.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녀는 놀랍지 않나요? 네. 그녀는 좋지 않나요? 3, 2, 1. 모두가 고마워요. 3, 2, 1. 마지막으로 새의 개체수 감소를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윈도우 스트라이크 예방하기 창문에 스티커를 붙여 새가 창문에 부딪히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고양이 키우기 야생 고양이로부터 새를 보호합시다. 유기농 먹기 살충주는 새와 건충에게 치명적입니다.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일회용품 사용을 줄입시다. 그늘에서 자란 커피 마시기 햇볕에서 재배되는 커피는 숲을 파게 해 새의 서식지를 줄입니다. 이 다섯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작은 노력이 새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을 마치고 밥을 먹으러 홉코트팜에 갔어요. 홉코트팜은 밴딩 스테이션 근처 유기농 로컬 식자재 마트입니다. 도축장이 바로 옆에 있어 재료들이 엄청 신선했어요. 브런치로 양지머리 샌드위치와 버거를 시켰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먹었던 버거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양지머리 샌드위치 양지벌이 우리 샌드위치 양지벌이 우리 샌드위치 진짜 맛있어 도시락통에 싸운 체리도 먹었습니다. 밴딩 스테이션에 대해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밴딩 스테이션은 일주일에 두 번씩 오픈합니다. 밤에 그물을 걸어두면 새가 계속 걸리기 때문에 밤에는 그물을 걷어두고 새벽 4시에 출근하여 매번 다시 그물을 건다고 합니다. 활동을 하면서 놀라웠던 사실은 써니는 밴딩 스테이션에서 봉사자라고 합니다. 정말 새가 좋아서 새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며 매주 하루에 7시간씩 무페이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써니의 열정에 감명 깊었고 존경스러웠습니다. 지구의 환경과 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알스토리는 계속됩니다. 이상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 글로벌 생생통신원 3기 캐나다 벤쿠거의 신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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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